이 괴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럼요, 그럼요. 메쉬! 동방석에 앉는 거였죠? 이거예요, 이거. 우와, 난리다. 마법의 나라로 간다. 무수기다. 우와. 이런 거 엄청 있어요? 이런 거 봐야 돼. 무수기죠? 아이고, 이쁘다. 나 이런 느낌 너무 좋잖아. 제가 원하는 여행 스타일이 딱 지금 이 장면이었어요. 우와, 진짜. 뭐 좀 먹여요. 왜 나가면 돼, 왜. 즐거운 상상 채널S